여러분 드디어 제가 뉴욕 타임스퀘어에 도착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국가라는 타임스퀘어의 광고판 이 중에서도 타임스퀘어의 가장 센터에 위치한 아메리칸 이글과 디즈니 빌딩의 바로 오늘 12월 30일 태영군의 25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 영상이 송출될 예정입니다 바로 저기서 내일 볼드랍이 있을 예정이구요 자 그리고 바로 여기가 아메리칸 이글 스토리인데 여기서 태영군의 생일을 축하하는 전광판이 있을 예정인데요 언제 나오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왜 안나오지 나왔어 나왔어 자 아메리칸 이글 광고판입니다 아이폴플 유우 축하해요 BTSB 동영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Can you say some message to me? I don't know. I'm just really proud of how far you've come. You're really talented. And I purple you. Thank you. Thank you. Like Time Square에서 방탄소년단의 전광판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. 방탄 보유국 대한민국 화이팅!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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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.